자 밑에서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기 랩 시작 준비기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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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희 인도 한달파 이웃도 오늘 복싱을 배우셨다고 들었는데 복싱을 하시다가 검도를 하게 된 이유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? 복싱은 한 1년 6개월 정도 했었는데 복싱할 때 스파링 하나요 스파링할 때 장비를 착용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휴우증이 엄청 커서 종목을 벗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검도를 배우시게 되었는데 검도의 장점까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 스파링은 최대한 안 맞아야 되니까 자세를 올리고 부정하게 살리기 같은데 검도는 자세가 정확하게 그래서 까먹히고 할 수 있어서 더 자세 교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하시면서 검도 같이 운동하시는 거 힘드지 않으신지 아 네 차연적으로는 힘드긴 한데 이제 운동할 때 느꼈던 스트레스를 타격하면서 풀어서 굉장히 재밌게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